안녕하십니까 김성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발리스의 윙 트레이너 발리송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나발리스 특유의 독특한 디자인을 자주 구경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나발리스 쪽에서 먼저 리뷰 제안이 들어와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뷰를 위해 출시 전에 무상으로 제공받았고요 발리송 뿐만 아니라 나발리스 모자 그리고 박스까지 받았습니다 모자는 저기 흔돌 옆에 있는 조명에다가 씌워졌고요 일단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접착제도 들어있고 연활류 바이트 핸들 마커까지 들어있네요 이 마커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중국산 저렴이 발리송들을 판매하는 곳에서 사은품으로 이런 바이트 핸들 마커를 주기도 한단 말이죠 세이프 핸들, 바이트 핸들을 구분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핸들 자체를 고정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시 사진을 볼 때마다 BBC 계란 볶음밥 영상을 보는 듯한 저로서는 그런 충격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윙 발리송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봅시다 재질은 아노다이징 처리된 7075 알루미늄 핸들 440C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길이는 펼쳤을 때 26cm, 받았을 때 15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약 111g이에요 저번 시간에 리뷰했던 RQD 발리송보다 3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RQDA 발리송이 무게감이 없는 듯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윙 발리송이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색상으로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아이스 블루, 핫핑크, 샴페인 골드, 바이올렛, 옥시디언 색상이 있습니다 부싱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싱 시스템이란 피본나사를 감싸는 도넛 모양의 부싱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부싱이 블레이드보다 좀 더 두껍기 때문에 피본나사를 꽉 조였을 때도 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유격현상도 줄여주고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곡선 모양으로 파여있죠 이러한 표면 처리가 발리송을 돌렸을 때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줬습니다 진핑이라고 하죠 핸들 끝에 이런 식으로 파여있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사다리라든지 핸들 끝을 잡고 돌리는 기술을 할 때 좀 더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젓가락 끝부분에 홈이 좀 파져있는 그 부분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 날 쪽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송니 모양으로 홈이 파여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파여있으면 칼등으로 돌렸을 때와 칼 날 쪽으로 손가락이 닿았을 때 직관적으로 촉감으로 느껴지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발리송은 날이 아예 안 서있는 트레이너 발리송이지만 마치 진검 발리송을 돌리는 것처럼 핸들 구분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윙에서 가장 마음에 든 점은 바로 모서리 마감 처리입니다 각이지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전혀 없고 다 둥글둥글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못 따기와 못 깎기라고 하죠 보통 칼등 쪽만 못 깎기가 들어가고 나머지 모서리들은 못 따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발리송은 모든 모서리가 못 깎기 처리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젠핀 특유의 탱 끝이 튀어나있는 이 부분 돌릴 때 크게 거슬리지가 않더라고요 블레이드가 파여있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에 닿으면서 거슬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주 찝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윙은 손가락 자체에 닿지 않도록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듦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클리퍼를 위한 여러 디테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은 돌릴 때 소리입니다 오르카발리송을 리뷰했을 때 제 손에는 120g에서 150g 정도가 딱 적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 좀 더 가벼운 발리송들을 많이 써보니까 가벼운 발리송들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크게 호불호가 없을 듯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툼한 핸들의 두께감과 부드러운 모서리의 마감 처리 그리고 특유의 핸들 무늬와 진핑이 손에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리송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경쾌한 울림과 손맛은 이 발리송을 계속 돌리고 싶게 만들어줬고요 그런데 가격은 한 단어로 약 16만원으로 오랜만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발리송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윙의 디자인을 봤을 때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말티즈가 귀만 염색한 그게 연상이 되면서 좀 그렇게 막 예쁘진 않은데? 싶었거든요 하지만 쓰면 쓸수록 이게 정이 들어서 그런 건지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발리송이었어요 발리송이라는 게 사람이 직접 손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선호하는 발리송이 다 다르고 또 느껴지는 성능의 레벨이라고 할까요? 전부 다 다릅니다 제 손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발리송이었고요 윙 발리송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후회는 없을 겁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